게이가 쉽게 성적 금욕 운동에 합류할 것이라고 뻑가가 추론한다면 일관성 하나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돌대가리의 일관성도 일관성은 일관성이니까요. 페미니스트들은 코르셋이 여자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속박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코르셋 운동을 벌입니다. 반면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에 따르면 코르셋은 남자를 유혹하는 수단입니다. 뻑가에 따르면 레즈비언은 생물학적으로 남자를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코르셋 운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됩니다. 뻑가가 여기에서 생물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화심리학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자신과 경쟁자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진화한 이유는 여자의 외모가 짝짓기 시장에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월한 남자를 유혹해서 섹스나 결혼을 해야 잘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 환장합니다. 베타적 동성애자들은 이성과 하는 짝짓기에 무관심합니다. 베타적 레즈비언은 남자를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유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코르셋에 무관심할 것이라고 뻑가는 추론합니다. 뻑가의 논리를 베타적 남성 동성애자에게 적용해 봅시다. 베타적 개인은 어차피 남자만 좋아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볼 때 섹스가 필요 없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해봤자 애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들이 아주 쉽게 성적 금욕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뻑가가 추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게이들도 섹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동성끼리 섹스를 하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성매매를 제외할 때 대체로 게이의 섹스 파트너 수는 남성 이성애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섹스와 관련된 남자와 여자의 선천적 심리 차이로 남성 이성애자와 남성 동성애자의 섹스 파트너 수 차이를 설명합니다. 부모 투자, 특히 최소 필수 부모 투자를 여자가 훨씬 많이 합니다. 이 때문에 섹스를 통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챙깁니다. 반면 여자가 섹스를 마구잡이로 하다가는 큰 번식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섹스에 환장하도록 진화한 반면 여자는 섹스에 매우 신중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 이성애자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섹스를 통해 번식을 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이들 역시 섹스에 환장하는 남성 이성애자의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와 섹스를 하려고 할 때는 여자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섹스에 매우 신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남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는 둘 모두 섹스에 환장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남자에게 강력한 성욕이 있다는 면에서는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베타적 게이에게 그런 심리가 번식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진화한 남자의 심리를 장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는 여성 이성애자나 여성 동성애자나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베타적 레지비언에게 그런 심리가 번식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진화한 여자의 심리를 장착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논문들에 따르면 여성 동성애자들도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레지비언들이 많으며 레지비언들도 예쁠수록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경쟁자가 예쁠수록 레지비언이 질투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있습니다. 과거 환경에서 어떤 심리기제가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 자연선택되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현재 환경에서 번식에 도움이 되든 말든 쾌락이나 행복에 도움이 되든 말든 심리기제는 그 구조대로 물리법칙에 따라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자면 동물은 적합도 체대화자가 아니라 적응 실행자입니다. 동성애자가 섹스 대상이나 사랑 대상의 성별과 관련해서는 이성애자와 매우 다르지만 다른 심리기제들은 이성애자와 매우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심리가 남성 이성애자와 매우 비슷하고 여성 동성애자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심리가 여성 이성애자와 매우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뻑가가 진화생물학적 분석을 나름대로 시도하기는 하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자연선택에 대한 분석과 현재 환경에서 어떤 심리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마구 짬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즈비언이 쉽게 탈코르셋 운동에 합류할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 같습니다. K가 쉽게 성적 금욕 운동에 합류할 것이라고 뻑가가 추론한다면 일관성 하나는 인정해주겠습니다. 돌대가리의 일관성도 일관성은 일관성이니까요. провод기에서 만난 기전을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환시 계엄 김합 past 3시 김합 past 9시 김합 past 9시 김합 past 9시 김합 past 9시 감사합니다.